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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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는 거에요 뭐 하는 거에요 으 으 으 트 미스러하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제 생각에 7시인가 출발은 같아 그래 가지고 지금 왔으니까 한 2시간 한 2 30분 걸린 것 같아요 넉넉 잡고 어 먼 길 운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참 날씨 청명하고 어 사막에 올 때마다 뭐 그 저는 이런 기분이 들어요 뭐냐면 저 끈적끈적 하지 않는 후덥지 않는 그 어 기운 그 날씨는 따갑지만은 그런 기운이 아 전달되고 어 또 오자마자 사람들이 많네요 그래서 참 어 우리도 그 많은 인파의 한 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기분 좋죠 오기 잘했죠 우리 한번 이 기분을 몰아 가지고 한 상관이죠 뽑아ArИ 어 어떤 가지고 아 Tit을 껌 TRA rilioè 사람이 가장 낮부고 이야기를 갖고되고 아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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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ие 미투미투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짱입니다. 운전거리가 멀었지만 너무 좋습니다. 저도 기분이 짱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이러한 기부를 전부 담아 가지고 모아 가지고 하나 둘 셋 산사랑.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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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조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파이팅 온대승 네네네네네 하나 아멘 우리 꼭 빨리빨리 가야도 좀 여유롭게 좀 즐기보고 막 이렇게 손들여 그리 너무 좋습니다.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아니 그리고 갈때는 부전히 가고 오늘 회장님 이곳을 선택하셨는데 날씨가 또 받쳐주네요. 그럼 어떠세요? 저는 운이 따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운이 따른게 아니라 우리 산사랑 산할게 회원님들 운이 따릅니다. 근데 산행지를 정하실 때 고슘 끝에 정하시니까 그쪽으로 끝이 그쵸가 봐. 안을 들어갈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정말 멋있습니다. 네 저기 또 위에서 락클라밍하고 내놓은 분 하나 계시니까. 아 그러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세요. 사과나 선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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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이야 어른이야 어른이야. 하나 둘. 우와 이거 풍기불란 죄다. 하나. 빨리 빨리 해봐. 하나 둘 셋 짠. 별거 다 시킨다에요. 자 키 크신 분들은 머리 주의하시고. 아이 마음 놓고 걸어들. 내가 보자. 와 멋있다. 이석 씨 거기 있어. 어 저 뒤도 멋있네요. 뒤도 멋있다. 어 저기도 멋지네. 뒤로 뒤로 뒤로. 대체로 여기. 대체로. 자 스탑 빠져나가세요 이제. 빠져나가. 빨리. 서플루 팽가 급했어. 일단 집중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자. 날을 가지. cks. 다시 일을 가. 가ppt. 이제 시간이 왔으면. 이 날을 가고. 그리고 이 날이 왔으면. 에itan개에 제거. 저걸 좀 먹으면 더 쉬워. 여기 가즈아를 가고. 다이어트. 다시 일을 가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바퀴즈가 뜨는 바람이 너무 흘리고 있어요. 이재부터 조금씩 경사가 집니다 오늘도 탁월한 상태 감사합니다 저기 사람 있잖아 사람 저기 가야돼요 우리 저기 제니씨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람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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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장 아냐? 아, 골프장인 줄 알았어요. 물을 주는 거 있잖아, 뭐? 어, 그러니까. 여긴 화장실. 여긴 생각이야? 여긴 생각이야? 아까 이랬다 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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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원을 빌어보세요. 네. 돈 제일 많은 사람 거 뺏어가지고 운전하면 자기 돈 된대. 자, 이제 다 끝났으면 뒤로 돌으세요. 뭐라고 했냐고 물어봐야지. 하하하하. 자, 지금 전망으로 멍키 페이스 락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진짜 잘생겼네. 하하하하. 목도 굳고. 목도 굳고. 우리, 우리 지금 조그마한 돌을 놓던데, 소원을 빈 내용이 뭐일까요? 알 수 없을까? 비밀일까? 그런 거 아시려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지고 가야 appliance. 종종 아시아. 예쁘세요. 이제 다 나올 겁니다. 다 나오겠죠? 모르겠지요.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 멍키 페이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저 사람 찍어갔어요 온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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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나와 나와 자 갑시다 이제 그거 찾아서 저 별다로 삼을 더 출래야겠다고 그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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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오 아이 우리 20살 орг 60만원? 아니요 60만원? 아니요 50만원, 다니 안녕 너무 컨센트레이딩 아, 컨센트레이딩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유진 우리 크라카마스에 왔어요 폴라, 네 폴라 너무 좋아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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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 다 살아봐요 와 이렇게 또 지금 Hehe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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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고혜 수고잘 stain 수고 들어왔섰 살자 살자 좋습니다 먹월보고하니까 좋습니다 모가지가 굵어서 슬픈.. 제가 모가지가 굵어서 슬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주변에 수려한 경관을 즐기면서 오르막길을 힘든 줄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오르다가 바위가 만든 동물을 한번 발견했습니다. 아.. 이 안을 찍어 볼게요.. 와아.. 자 한번 들어갈게요.. 여기는 황금도 있어요.. 이거 참.. 여기다 놔두고요.. 조심조심.. 아이고.. 와.. 들어가십니다.. 자 어디.. 좋습니다.. 아.. 그럼 기분이 어떤 기분이 있어요? 여기요? 내가 어느.. 뭐에 들어왔다고 그랬까? 이게.. 소열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뭐라 그래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화산이 이렇게 만든 것 같아.. 마그마가.. 마그마가 빠져나가면서.. 그래도 나름 여기가 동물이라고..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밖으로 좀 나와 보세요.. 아.. 동굴이.. 적어가지고.. 많은 인원을 넣을 수 없었다.. 저기.. 회원님들이 저 위쪽에 있네.. 네.. 마운후드가 바로 전면으로 보이고.. 몽키즈.. 하하하하 그래 제모 그래 네팔 쑥굴 있다.. 하하하하하하 아니야 지팔 쥐가 흔드는데.. 우리 다 흔들죠.. 오른팔만 흔들어 왼팔이 흔들지마.. 왼팔이 흔들지마.. 용기는 자만이 이걸 지킨다고.. 자.. 드디어 우리가 몽키 페이스보다 더 높이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니 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하 제퍼슨 그리고 마운트후드 산을 사랑하고 산에 다닌지 10년 오늘은 저희 산사랑 회원님들과 밴드 인근에 있는 스미스 락을 찾았습니다. 힘겹게 스미스 락 정상에 서서 이 뷰를 잡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서는 회원님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이 뷰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산사랑 회원님들은 스미스 락 최정상에 서 있는게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우리 회원님들한테 기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디 앞에서 부터 황호성 님 작년에 왔을 때 하고 지금 왔을 때 하고 또 틀립니다. 오늘 오니까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작년 기분하고 올 기분하고 또 다르다 좋습니다. 사우스 시스테를 보니까 우리가 올라갔던 느낌 때문에 그런지 더 새롭네요. 예 저기 보이는 사우스 시스터가 더 청겹게 다가온다. 아 좋습니다. 우리 또 너무 좋다. 뭐라 말할 수 없이 좋다. 아 좋습니다. 명아라 붙고 아 저기 안 내려가면 안 될까요? 바로 안 내려가면 안 될까요? 안 내려. 안 내려가면 안 내려가면 안 돼. 안 내려가면 안 해라. 배에 좀 뭐. 지금 이 순간은 내려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차고 갑시다. 어이! 어 빈섭 박예약에 오늘 산 정상에서 받는 느낌인데요. 오늘도 또 또 하나의 성취감을 느낍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협박하는 분은 뭐 있어? 저는요? 너무 좋아요. 내려가지 마요. 저도 내려가기 싫어요. 내려가기 싫어요. 내려가기 싫다. 집 한 채 사주세요. 그건 신랑한테 얼른 전화해 그러면. 여기가 좋사 우니. 어메이징한 것 같아요. 멍키를 보니까. 멍키가 참 신비스럽다. 어메이징하가 좋습니다. 가슴이 뻥 뚫립니다.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가슴이 뻥 뚫려요. 정말로. 그 다음에 나 몰라. 연옥님은? 자연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연은 대단하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전부. 시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시적인 표현을 다 하시네. 아이고. 지금 이 순간. 마름다운 피를 잡았다고.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응. 아 저기. 우리 보이나요? 예.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갈까요?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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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将 vap량을 국내에 바inar고요. uur.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문제입니다. Mullerangloop.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언니가 말을 해줘야 돼? 뭐 때문에 왔다고요? 아이고, 확인. 네? 확인 사서야 돼. 네벌마인. 알면서 부른 척했지? 저게 뭐같이 보나요? 뭐같이 뭐예요? 사람 얼굴이야. 저거? 어떤 컵물에 대한 거. 요거는 돼지코 잎 같고. 얼음 쪽? 아, 이건 무슨 동물인데 이거 이거. 드래곤. 몸을 벗어, 벗어, 꼬리 이거. 몸 벗었네, 지금. 이러면 이걸 즐기고 있는데. 이러면 이걸 즐기고 있는데. 요거. 이 앞에는 성이버섯이 이거. 아, 그래, 아니야. 오우, 머리에 풍부고 드셨네. 하하하하하. 오우, 멋있다. 오우, 멋있다. 오우, 멋있다. 이게 다 멋있어. 냄새 나라고 꽂았더니 또. 바람이 살랑살랑 불때면은. 아, 그래? 냄새를 풍기고 생기는 중인. 냄새라면 냄새를 즐기세요. 놀아. 네, 그래. 목소리가 안 돼. 회진, 여기. 회진을 잘る 거군다라. 회진을 잘 해 주는 거지, 회진은 창원으로 또 민망해 주셔야 돼. 에서 오우, 만 За 오우. 여기 마저 오우, 문진. 오마이트를 이어가기, collars, 문 문을 이어가기, 그리고 어른모 많이 следующ. 오우, 분의 아래에 와서 오늘도 산행이 서서히 종반전에 들고 있습니다 어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은 내려가서 점심을 먹을까 합니다 오늘 점심으로 비빔밥을 준비해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마지막까지 많은 섭조 부탁드립니다 우라크라이밍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하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 번 더 준비해 왔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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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로드에서 이렇게 잘 알려지 않은 작가가 이렇게 그림을 멋있게 그려놨습니다. 평화스러운 그림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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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왔어요? 포르트남. 포르트남? 네. 어떻게 되세요? 타코마 워싱턴. 고맙습니다. 하이킹. 나물이 너무 많으면 맛있게 드세요. 밥은 다 먹을 수 있어요. 밥은 넣어야지. 밥을 넣어야지. 아니, 못 먹으면 싸가면 돼. 아, 알았죠, 언니? 저 바라죠? 아니요. 냉거가서 뭐해요? 아니요. 밥을 보니까 적었어. 무서워, 언니 알았죠? 내 마음은 잘 풀어질 거야. 아예 참기름 넣고 밥을 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따가. 보살이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 가만있어. 이거 비비고. 단찬으로 먹어. 여기다 단찬. 밥 다 넣었어? 우와 찬란하다. 컬러풀해. 얘네 이것도 안 들어갔는데?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밥을 꺼내봐. 꽃장 좀 넣을까? 이따가? 아니야, 이거 빨간데 뭐지? 고기가 주장을 넣고. 맛있어. 아직도 밥이 있어 밑에. 그래 언니 내가 자서. 기대비셔요. 맛있게 될게. 이거 안 넣었어 아직. 이거 마지막. 밑에가 밥이 있어 지금. 남자분들. 그러면 이석씨. 이석씨. 자, 신랑은. 우리 명수 언니 앉아. 언니 언니. 제발 좀 앉으세요. 언니 조금 싶어. 여자들은 조금 싶어. 내가 보기엔 모자라겠어. 모자라겠어? 야, 우리가 모자라다니 말도 안 돼. 우리 명수 언니. 명수 언니. 야채 좀 더 드렸어. 안 모자라? 네 맞습니다. 먹고 또 먹고. 나중에 나중에. 모자라하면 안 되잖아. 우리 밥 먹는 이라고 정신이 없는데. 네. 비빔밥을 준비한 모두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모두를 위하여. 맛있게 먹읍시다. 와, 야채. 빨리 오세요. 우리한편도 고추장 주세요. 내 안 물려? 응. 그러고 저기. 고기 비빈 것도 남았었니까? 어, 고추장? 고추장. OK. 나도 줘. 넘만 더 비빈 써. 그렇지? 언니의 조치들이 잘 마가고. 물들. 물들. 물들 먹고 꼭 씹 with us 네. 물 한강에 나왔네. 물 있으면 하나씩 먹읍시다. 난 못먹어야 돼. 늙어가지. 삼박자. 완전 삼박자 통이 있었잖아. 삼삼몸조래. 그래갖고 나중에는 타파오에 와서 삼박자가 있었잖아. 남대문시장 가면 아줌마들이 커피 타는데 손도 안보여. 너무 빨라가지고. 그 아줌마 커피가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딱 어디 뭐 많이 사면 앉아계시라고. 커피 아줌마 불러오잖아. 와 여기 이런 뷰가 있었네요. 와 이걸 놓칠뻔 했네요. 와 멋있네요. 진짜 이거. 정말 멋있네요. 굉장하다. 오늘도 굉장히 탁월한 선택으로. 아 이거 놓칠 뻔했는데. 시간에 여유를 가진 사람들만의 누리는. 응.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속속들이 다 못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또 몰라서도 못 보고. 있는지도 몰라서 못 보고. 근데 여기서는 저기 부처님 같이 보이는 그게 좀. 네. 뒷모습이잖아요. 뒷모습. 부처님 뒷. 그 이거 뭐라 그러는거지 저거. 부처님 그곳을. 아 나 저거. 아니. 가사? 가사. 그거 딱. 완전히 저거는 그죠? 진짜 그가 완전히 저거는 완전히 크다. 삐고니하는 여기는 이렇게 여기 차이적 분들 있는 거요 거. tor. 앞에 보이는 눈은 두 여인들만 특별히 보여주는 것 같네 아하, 하하하, 초여행, 초여행 하하하하 저기 섬이 같기도 하고, 저기 신부님 뒷모습 같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전부가 이렇게 눈에 eye on the eye 아니, 그 일행들 다 어디다 보내고 지금 둘이만 있는 거예요? 그냥 다 했어요. 그러면 제가 비디오에 담아가지고 대신 전화 좀 신분인 같고 보이네, 신분인 그러니까 뭐 망토도 든 여행 같기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